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는 전직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2호 올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당 보고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주장이 여권 안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159명이 숨진 12구 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쏟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됐지만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른바 경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소위 요새 말로 경로하시면서 어떤 XX가 이거를 올렸어라고 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여의도연구원장이 잘렸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아닌 경질보고서를 올린 여의도연구원장이 경질됐다는 겁니다.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용태 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국민 여론 등을 살펴 참사 수습책을 담은 보고서를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이라며 경질이 아니라 이듬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들어서며 물러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사실과 다른 해괴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는데 진수희 전 의원은 용산에서 보고서에 대해 불쾌해한 건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앞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다만 대통령에게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참사 음모론 발언을 해명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화시키고 대통령을 흔든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